두 달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황하수소가스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 기술연구원 장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험한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면서 유해성을 알리지 않아 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하수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강알칼리성 폐수를 산성 폐수가 든 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황하수소가스에 질식한 겁니다. 성질이 다른 폐수는 따로 보관해야 하는 처리 기준을 무시한 탓으로 앞서 사고의 빌미는 포스코가 제공했습니다. 폐기물 제공자인 포스코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해성 정보를 처리업체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사고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작업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잦은 산재 사고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